아이 코튼을 어떻게 코튼을 합격해 말이 안 돼 말이 되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일단 노익으로 스타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실패하면 꿀잼? 엔지? 이게 부패탯이 1분 52초 99 나와야 되거든요 52.99 아니에요? 아 52.99 1분 52.99 1분 52.99 3분 52.99 2분 52.99 힐하냐? 진짜 되겠는데 이거? 퍼부 쓴다고? 와 왜이렇게 빨라 개쩐다 저거 데이 아이디라서 강화 안돼요 그치? 네 안돼요 저거 데이 아이디라서 강화 안돼 로강노파츠 맞아요 로강노파츠 저거 데이 아이디야 아 이걸 아껴간다고? 말도 안돼 육스는 좀 쉬운거 같긴해 육스는 좀 쉬운거 같긴해 육스는 좀 쉬운거 같긴해 육스는 많이 쉬워 간단하게 이야 합격 첫번째 시도 합격 로강노파츠로 50초 사고 실화냐 과저하는 맵으로 갈게요 광산 1분 12초 99인가? 맞나? 11.99요 아 1분 11초 99야? 네 빡산데 나 스타트 안쓴다 되나? 나 잡았다 Indo 저기요 네 뭐하세요? 탈락 에이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애니 에이 한발 남았는데 그 한발도 실패할거 같은데 이제 어? 애니 입수 걸까요? 너 입수할거야 진짜? 진짜요? 진짜 입수 걸거야 애니 형님 하시면 저도 할게요 진짜로 진짜로? 네 진짜로 개쩔었다 저걸 반동돼서 꼴인댔어 아 솔직히 쫄려 아 차라리 직장하고 동의문을 해야겠다 안되겠다 가능하겠는데 그러나 압박해야지 아 압박이 아무렇지도 않다 야 근데 존나 빨라 보여 노강노파치 맞아? 네 맞아요 노강노파치 아닌거 같아 존나 빨라 یں 진짜 너무 잘 달리니까 노강노파치 아닌거 같아 이렇게 우 이즈 люди ? asked 에이 설마 된다고 이게 뭐 되겠는데? 지오가 직장 1등입니다 그쵸? 역시 선수는 풀려 선수에요 선수 지금 저 아이디는 데이 아이디 됐다 와 관심됐어 성공한게 신기한데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나왔습니다 동화 갑니까? 네 동이문으로 갑니다 동이문 599 박스인데 노광으로 아 근데 오히려 동이문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스타 출보 필요 없잖아 맞지? 강한거나 맞지? 네 맞아요 그래서 동이문 하구나 동명이인이에요 그거 스타 박지호 아니에요 야 닐을 왜 자꾸 스타 박지호로 하냐 예전에 스타 프로게임이었잖아요 너? 아뇨 저 말고 다른사람이예요 우와 과연 와 대겠는데 진짜 깨빠른데? 저 리그 안나가요 야아 야아 포스터 없다 어 진짜야 네 포스터 없어 야 배타금지 3초인데 이거 야아 개빨라 배타 3초 3초 초반 맞지 진짜 빡센데 이거 아 4개 안하길 잘했다 역시 4개 안하길 잘했어 4개야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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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종 시범이는 우수할 수 있습니까 무너진 유행력 잡아야지 인정 잡아야죠 인정 4개 아 계속 이걸로 말찍했는데 실수하네 야아 이걸 성공한다고 와아 뒤에 4번인데 세계틀에 합격했어요 말도 안 돼 유하 지렸다 와 박지호 역시 프로게이머 역시 카트선수 고생하셨습니다 박지호선수 아 너무 쉬운데 어 이거 경선하십시오 박지호씨 이거 터뜨린 좀 줄여야 되는거 아닙니까? 아하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